한국의 작품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보세요 훈연을 해야 벌이 흔해집니다 지금은 내검작업을 하겠습니다 왕이 있는가 확인을 할거고요 이동하기 직전에 마지막 내검작업입니다 언제 꿀다로 가는거에요? 네 이달 말쯤 갈거에요 4월 말부터 꽃이 빨리 피는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옥상보다 남쪽으로 해요 양벌 어디가 있는데요? 양벌 없어요? 없어요 양벌이 없다며 지금은 solo 한탈치 여기 해 볼은 몇 마리에요 반 reflected 한 마리 zab transparent 버리고 여기ก Bitcoin 몰라도 해서 원래 이렇게 자기 집을 건들면 벌들이 막 놀라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안 쏘네 진짜로 벌들이 통갈인 후에 통을 갈아줘요? 잔료나 이런거 청소한다고 막 깨끗하게 해요? 아니 먹이통 쫙 빼내보려고 아 먹이통 빼고 세조비로만 갖고 가려고 밑에는 안 깔아서 네 겨울에 먹이를 먹다가 사양지가 속에 있는 저게 사양지가 유리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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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줬던 이걸 꺼내보려고 아 사양 겨울에 먹고 넣을 때 그걸 빼시고 이제 쭉 채워라 그 말고는 이게 봄에 이제 천연 꿀 뜨려고 벌들이 저거 하니까 순하네 안 들어가도 천개물리가 이렇게 점점하네 설마 엔스 elen 천개물리 스타 rumah 천개물리가 하지만 곱곱 불공장 엄청 크게 달아라 다른 분들도 구독과 알림절정 꼭꼭 눌러주세요